대체 왜 이 게임은 5천만명이 다운로드를 했을까? 너무 궁금해서 해보려고요 5천만명 이상이 자 잠깐만요 클릭하는건가요? 클릭사악 오오오오오오오옹 스티커 그 모기항 인가요? 떼면은? 디옹 아우 갑자기 왼 때를 아우 씨발 게임하고 있었는데 아우 씨발 뭐지 나 씨발 껌땡이 떼고 있었는데 뭐야 나 껌 떼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때려 이 씨발로 맺게 아이씨 와 다시 어 바로 어 그냥 이건 이 모기약 만드는 걸 모기약 만드는 걸 5천만 명이 했다고? 아니 씨발 아니지 광고 나오는 거 아니지 한 판 다 광고가 나온다고? 어 끄기 어 됐다 어 이거 광고 이거 게임 못사냐? 아 뭐 어 이런 걸 살 수 있고 예 이걸 5천만 명이 했다고? 아 예 어 뭐 다른 게 나왔다 예 오오오오 저 굴렁사체랑 같이 아 안 되는구나 저기 저기 어어 저게 쩌로 가서 어어 하하하하하하 야 이 개새끼들아 아니 한 판당 아니 씨발 이게 뭐냐 아니 아니 야 아 이게 왜 이따 게임을 5천만 명 이상이 다운로드 받은 거냐고 에? 이거 게임 구매 없어? 게임 구매? 게임을 아예 사버리자 어 뭐야 어 이번엔 다른 거네? 어 아아아 아 저거 아 다 아 어 노 땡스 노 땡스 씨발새끼야 어? 나 나 쏴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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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건 재밌어 어? 리로딩! 어 뭐야 이 씨발새끼야 이 개 씨발람이, 뭐 자꾸? 개빡치네 진짜 자 모동아 너 죽으면 광고 봐야 된다 모동아 너 죽으면 자 자 긁어 오 아 살려두 이게 뭔 게임이야? 이래도 되는 거야? 이래도 되는 거야? 5천만 다운로드가 가능한 거야? 아니 이 게임이 왜 5천만 이거 여러분들 광고에 이거 인스타그램에 광고에 존나 떠요 이게 인스타그램 광고에 진짜 존나 뜨는데 이게 어떻게 5천만 명이 구글 플레이 스토이에 보면 고충만 이상이 다운로드가 되어있다 뜹니다 이게 참 아니 이게 참 유튜브 떠요 근데 일단 이 왕권이 모으는 재미도 있어요 와 아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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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! 어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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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아아악!! 오호... 어 어때요? 오... 우와 아오... 이러니까 다 올라가는구나? 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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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헉 어어.... 어 재밌네. 어 야. 이거. 많이.. 많이 하면은 예, 많이 하니까 오, 야, 이제 광고 안 나온다! 오! 자 이제 광고가 안 나오는데? 오! 은근히 그냥 중간 그냥 사아, 오! 그냥 이렇게 듬듬히 하는 용도라면 오! 뭔가 이 왕건이 모으는 게 사람의 심리가 있나봐 그치? 아, 진짜 큰 거 모으면은 뭔가 그 있잖아, 그 마음이 안락해지는 뭔가 마음이 편해지는 영상 있잖아 유튜브 영상 그런 느낌인데? 마음이 편안해지는 유튜브 모음 영상 모음 이런 거 있잖아 길면 한 10초짜리 이런 거 오! 아, 뭐야? 아이, 씨! 아, 저거 많이 모으면 안 되는구나! 오, 안 나온다 이제! 오! 아, 저거는 저 이상 넘으면 안 되니까 오, 오케이 여기! 됐発 자 오오오오오오오 오! 하하하하 가자! 으하 우 ins 우와! 전성기 앞뒤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어디 갔어? 저기요. 이거 연출 아니었어요? 나는 너무 개쩔어서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인 줄 알았는데. 뭐지? 모버가 이러면 안 돼. 너 신라라. 너 신나게 까야 돼. 자, 작게. 너 신나게 까야 된다고. 근데 이거 약간. 마음이 편해진다. 어쩌면 역시 인기있는 이유가 있다니까. 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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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, 요! 가자!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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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효 와 됐따리 됐다 역시 인기 많은데는 인기가 있다니까? 자 나 한 번 크게 한 번 해보고싶어 크게 아이씨 이불 안꺼 이런 불안 왜? 근데 옆에 있는 배경 내가 왜 만든 걸까? 어차피 길 밖에 안볼텐데 어허허허허헤허허허허ĩ 그엌그엌그엌어 오 나이스 자 아 까 비 suas 엣헤헷 나이스다 재밌네 터저따 랜덤 두고두고두고두고 와! 고마워요. 다시 두고두고두고 나 카트칼! 자, 오! 아, 똑같네. 아, 말리는 게 똑같네. 아닌가? 더 빨리 말리는 건가? 그쵸? 더 빨리 말리는 건가? 오, 짜, 사아악 어, 재밌는데? 얘들아, 어떡해. 아, 나 뭐야. 아, 난 게임의 난이도가... 아니, 나는 게임, 그냥, 뭐, 굳이 게임, 대장만 게임이냐? 이런 똥게임도 사라슴셔야지, 어. 아, 이 씨갓. 예. 자, 재미가 있었는데 진짜 이 게임이 5천만인 거 보여드릴게요. 예, 안 믿을까 봐. 이거거든요, 5천만! 이야... 리뷰 19만 개! 어, 뭐야. 에, 에? 어. 게임 도중에 광고를 왜 넣어요? 이건 처음이네. 광고를 넣고 싶으면 끝난 사람 넣었던 거야. 그거 넣고 싶으면 웃음밖에 안 나오는 게임. 잘하고 있는데 게임 도중에 광고 도서 바로 광고 건너뛰었는데 게임 끝나 있음. 으하하하하하! 야, 이거 한국인들 아닌가? 오죠, 이거 1점 준 사람! 어... 아직 가는 중이지만 광고를 보고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 5개로! 문석아, 이제 어때? 문석아! 게임... 게임이 안 끝났는데 왜 광고 나오나요? 그리고 한판 할 때마다 왜 광고가 나오고 또 게임이 안 끝났는데 거기 광고가 나와요? 한판 할 때마다 광고가 나오고 게임을 어떻게 합니까? 그리고 또 광고가 한 번에 두 번 나옵니다. 또 게임하는 도중에 끝나게 되면 광고가 나왔어요. 이게 게임입니까? 개 웃기네 아 이거 잠깐만 다섯 개 준 사람 보자 진짜 다섯 개 재밌어 준 사람도 있나 다섯 개 재미있게 광고 넣었을 때 광고 좀 쫄려주세요 광고 많지만 재밌어요 귀엽네 이거 맨 끝에 빨간 공간까지 조금만 하세요 팁도 알려주네 처음에 할 때 뭐지? 뭐지 했는데 해보니까 첨 넘게 했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재밌어요 체중업디는 너무 좋아요 지금 13만 2200 정도 됐을걸요 네 게임 지우지 않고 잘해볼게요 근데 광고 뺐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풀려고 했어 야 왜 이렇게 귀여워 별 다섯 개는 재미들이야 어? 재미들이 주는 거였어 5천만이 다운로드한 스파이럴롤 해봤는데요 근데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그냥 사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걸로 접근하려 했는데 중독성이 있어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뭔가 사람을 약간 많이 깎아버리고 싶은 그런 거? 단지 단지 단점은 광고가 졸라게 나온다 예 재미가 있었다 5천만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된다 아! 5천만 이유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